야 떡 벌어질 한상 대령이오 제가 왠지 못 찍었을까? 어우 잘생겼다 이게 정말 왜요? 그러니까 옛날에 그지들이 이러고 숨어있다가 누가 안오나 이렇게 보다가 닭다리마 하나 딱 뜯는대야 그리고 나시껜 이거 덮어 덮고 먹먹고 먹먹는거야 그걸요 저 궁금한데 이거 춘장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어떤 춘장 찍었는데 닭을 춘장 찍어먹는건 또 처음인데 국경오리같은 느낌이 나면서 맛이 더할거같아요 왜이렇게 맛있게 드세요? 그사람 특이예요 손으로 먹을게 제가 뜨거운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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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화나지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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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볕 빼는데도 이렇게 말리 ů 진짜 고지같다 맛 어때요? 어때요? 맛 없는 거 같은데? 짭짤한 게 진짜 맛있죠? 진아, 너 이미지 근데 이런 닭 처음, 이 맛은 처음이에요 너무 맛있죠? 진짜 너무 맛있어 내가 우리 여러분들 드리고 싶다니까 정말 드세요 가슴이 딱 부풀었어요 가슴이 딱 부풀었어요 아, 이거 지금 송승호씨 같으신 거 포장 아닙니까? 송승호씨 같으신 거 같아요 어, 송승호씨 같으신 거 같아요 아, 이게 엄청... 웃음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웃겨? 웃겨? 웃겨 고마웠어요 어디 가쓰게? 이거? 둘이 잘생긴 도멘토 뭐같이 수비를 해야 해요. 덜려요. 자 그러다가 꼭 먼저 누르신 분 있어요. 결정 맞대. 3, 2, 1. 결정 맞대 맞. 결정 맞대.